네! 우선 인상보여 드릴까요? 둘 셋! 저의 다섯! 안녕하세요. 싸이퍼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보자시피 저희가 싸이퍼 100의 첫 1회 올림픽을 개최했습니다! 올림픽! 올림픽!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첫 1회 올림픽을 할 건데 상품이 있어요 상품도 있어요? 상품! 상품이 있는데 혹시 컴퓨터? 빌린 3등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즉슨 오늘은 싸이퍼가 7명 하나가 아니라 개인적입니다 고맙습니다! 스포츠 장점을 추천한 다이퍼가 되도록 다들 열심히 해주길 바라요 아! 5점 1등은 제가 할 거니까 아! 원래 6점 1등을 못하거든요 Q세상 1등! Q세상 1등! Q세상 1등? 그렇죠. 오늘의 스포츠 시간을 몸쑤는 게 아니라 조금 뭐랄지 예능 게임 같은 걸로 올림픽 경기가 죽이될다는 것 같은데 저희 이제 게임을 찾아봅시다! 오케이! 하나 둘 셋! 고! 자! 자! 그러면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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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는 분이 좀 예상인 줄 알는데? 아! 이거 나가요! 오른쪽으로 나가면 손가락이 싫어 오! 끝! 에이! 뭐야! 와! 이겼다! 이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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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히히히히! 히히히! 이걸 밀어서 떨어트려줘요 출발팀 같이 하고 오! 오! 자! 나가네! 어떤 거라! 이걸 떨어트려! 자! 이거 쓰면 돼! 세으로 돌아서 하라고! 셋! 아! 셋! 왜 힘들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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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돼! 안 돼! 떨리지다고! 맞아! 이거 은근 신조절이군요! 나 이거 은근 조금 더 생각보다 많이 세게 진짜 세게 때려라! 갑자기! 이게! 진짜 세게 때려! 너무 세게 때려! 이게 이게 안 돼! 바람이 더 안 돼! 세게 때려! 세게 때릴 줄 알았는데 오오오오옹! 오오옹! 오옹 5니 오오오옹! 뭘?! 오 Greg ! 오오옹! 나 18년 동안 이 человекаちゃ거든요 잠시 달라고 해 później 예 여기 따로 맞추고 절으로 탁탁! 영상에 지원해주죠 Leander 끈미경을 horizont 이 상황이 따라 맞추고 저거 탁탁 영상에 진행을 위해서 넌 더 마실 때 이렇게 넌 더 마실 때 나이스 야 어떻게 결재해주세요 이게 충만이야 이게 충만이야 흥분이 안가 Frankfurt 알죠x4 알죠 알죠 주장군 내 형 짜이네 아아 우리 서로 진진했을 때 알아요 자기한테 하려고 하지 않았어 바로 쏟고 싶은 거 아니야 턱옥에 대해서 뵙어보겠습니다 턱옥에 서할 때 나가자 빡친 턱옥에 연속이 1정도 68%만 나가고 68% 정도 찍겠습니다 하트 색깔의 옷도 깔끔하게 삼도 3개 어? 으응 아 이는 어? 허니 허니 뭐야. 뭐야. 그래서 뭐였어요 허니였어 뭐였어요 원이가 1등 한대는 래덕 있었다 맞죠? 어.. 그런 식으로 나와주세요 경독권 머리 던지기 1등은 와루 2등은 정답 3등은 태연 다음 게임에 여러분들 분발해 주시길 바래요 다음 게임은 모조리? 도안이의 패완이 형은 얼마든지? 우리 네모 저 행사 훈장 가면 되세요? 왜 이렇게 근거같아 도안이의 패완이 형은 얼마든지?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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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아악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스포츠 형이 오케이 형이 아니야 손이었는데 오늘 못있네 이게 덕분에 많 주Ts 형이 형 황 ht 저 어 owe 나 피시티 안 쳤니까 어렵네 내 문제는 전부 다 말게 내 문제는 제발 이기야 제발 이기 뭐야? 파워만 알겠다 생각보다 3개 프로야 정확한 거 맞지 지금 1등이죠 1등이다 차라리 나고 나면 다시 때면 돼 나는 다 쓰러뜨릴 거야 피만 안 벌어주나? 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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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렵네 레츠 고 나 건강하자 아이 건강하자 건강하자 약간 다치기였어요 다치기 때 방해 이건 학생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공이 있었어 언니 담아있었어 이번엔 두개 소리쳤지 내가 도와줄 거잖아 감을 못 잡고 있었네요 형 빨리 우리 제각기야 탁구고랑 까맣히 하는 건가요? 일단 탁구고랑 까맣히 하는 건가요? 일단 탁구고랑 까맣히 하는 건가요? 일단 탁구고랑 까맣히 하는 건가요?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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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여주시나 렛츠 고 아 재밌었어 자 다 일어서세요 왜요 형 저희는 지금 못 믿으시는 거예요? 지금 굿 아 잠깐만 그만 셋이서 해가지고 오케이 이것도 잘하면 잘할 것 같아 뭐야 이게 아 마이벌 마이벌 아까 그러잖아 알려줘요 아 잘한다 아 뭐야 아니구요 아 1등 아 저 근데 다들 아까 보니까 그 그 그 안 돼가지고 아 아까 랜저를 아 아 아 2등 3등 4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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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게임인데 이걸로 손패가 가려져야돼 그러니까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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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게임인데 이걸로 손패가 가려져야돼 준비 하나 둘 셋 1등 1등 3등 1등 어디에 또 모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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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내가 1등 2등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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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점 B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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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3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더 보내게임을 준비할게 있어요 큐진 오레나미 마파디 마파디 저희가 얘기를 해보면 별각 지금 이 게임으로 승부를 변하는 소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1등이 30점 2등이 20점 3등이 20점 3등이 20점 이래가지고 이 게임은 끝날거에요 이 게임은 끝날거에요 이 게임은 끝날거에요 이 게임은 3등이 게임의 승자입니다 한 마디 시키죠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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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leurs 정의 정의 오 스무스하게 됐어 4, 9, 9, 9, 9, 9, 9, 9, 9, 9, 10, 10, 10, 10, 11, 12, 12, 13 어려워 어려워 어떤거 같은데? 자, 휘일의 점수 2, 4, 3 2.43 2.43 2.43 도하니의 점수 7.51 우와 나쁘지 않나 1.51 1.51 소범 선생님 나와주세요 아 자기 꺼주고 2명 말지 마 2명 세게 뽑아도 찢겨도 잘해요 산이 형 산이 형 산단자 내가 남자가 굉장히 스무스네 멋있어 방이 형 있어 네 하나 둘 셋 네 끝났습니다 게임 타임 점수는 2.211 한 6.38 알았어 친구 형이 고하니가 1주인다 잘했어 잘했어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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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 팀 마지막 팀 준비 시작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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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8 5 우와 와.. 대단하다 1.1.1 3.1 3.1.1 5.1 아싸 1.1 1.1 2.1 2.1 예 예 지금 상품도 모르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3등부터 들어야 됩니다 3등부터 가시려 가세요 봉투? 봉투는 예상 못했는데 설마 오케이 해주세요 아 뭐야 설마 설마 방은 내 방 애교성전세트 했으면 좋겠다 애교성전세트 저 1등부터 모르겠어요 뭔가 저렴할거같은데 자 이거 3시간씩 저도 안보고할테니까 리액션 들어주세요 하나 하나 둘 리액션 해주세요 리액션 하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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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이 정도 기대를 해야하는데 기대가 안되네요 하나 둘 셋 3, 2, 1 난 이거 받고싶어 와우 3, 2, 1 V 라이브 내가 V 라이브가 V를 켜봐 맞아요 나 너무 웃겨 이거 제가 들고 있을게요 얘들아 좋겠네 3, 2, 1 1등 뭐지? 진짜 궁금하다 1등인가? 타이콜 리더 하루만 타이콜 리더 인생 역전 모두 노려보세요 막 통번 1, 2, 1, 2, 1 칼, 3, 2, 1 칼, 3, 2, 1 토곡이 너무 많이 하나 둘 셋 에이 나 이거 주는거 같은데 1, 2, 1 형 형 형 형 형 형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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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 festa 그쵸 Astronom 추마 모든 분들이 담욜어주시는건가요? в쵸 톡 진엔 영상AND 긴장처 되는건가 아니면 지훈이 형이라든가 당되는건가요? 어떤거uen лю 어떤겨 argument 혹은 취소했 네! 첫 von 올림픽 예~~~~ 이에 여기에서 1등과 2등과 3등의 상품을 모두 다 받아봤고요 다음 상품이 아주 기대가 되는 그런 사이뻑 올림픽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어떻게 사이뻑 첫 올림픽에 하면 재밌었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나도 재밌었어요 다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이제 그러면 마무리 인사로 들어볼까요 둘, 셋 지금까지 사이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